아니 요새 쿠팡이 너무 안잡혀서 새로운 물류 알바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쿠팡이 저희 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주매니저와 함께 CJ물류센터로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가는 셔틀버스가 있지만 저희는 초짜라서 1시간에 걸쳐 직접 군보 사무실까지 가줬구요 자 드디어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앱 깔고 안면등록 후 진짜 일을 하러 드디어 출발합니다 내부는 촬영 금지라서 열심히 일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일이 끝났습니다 일은 크게 데이형 분류 그리고 마댓자루 체결이었는데요 평소에는 마댓자루 정리하다가 자루에 택배가 쌓이면 체결하고 교체하고 그리고 또 데이형 나오면 가서 데이형 싹 다 끄집어내고 과거도 찍어서 밑으로 보내고 밑에 카트 다 차면 상하차분들한테 전달하고 데이형 안 올라오면 또다시 마댓자루 체결하고의 반복이었습니다 쿠팡보다 훨씬 바쁘지만 대신 시간도 잘 가고 2시간에 15분씩 쉬는 시간도 있어서 생각보다 훨씬 할만했습니다 진정을 돌아다니는 통로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허리높이 정도 돼서 숙이고 다녀야 하는 곳 투성인게 많이 힘들더라구요 아무튼 일을 마치고 사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돈버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벌어야죠 모두들 열심히 삽시다 빠이